아트티비 박재경 작가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 메일을 찾았습니다. 갤러리 메일 초입이고요. 오프닝날 자연스럽게 제 시선대로 촬영을 해봤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오늘의 주인공 박재경 작가님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멀리서 볼 때는 우아해 보이는데요. 가까이에서 보면 소녀적인 감성이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공돌이도 보이고 새의 꽃도 보이고 그래요. 그래서 그림에 빠져들게 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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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